짜잔! 자! 뭐야? 인사도 안 해준네? 부서 보자! 자, 사명아! 사명아! 야, 간다! 오, 피했어! 야, 피했어! 야, 피해! 파이팅! 허팝 심을래! 허팝 심을래!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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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시청자들의 파워! 이대로 갈수록! 자, 가자! 자, 심을래! 다시 심을래! 가야! 오, 가! 와! 으아! 여러분들! 잘 갑니다! 여러분들! 다음 해, 허팝이! 다음 해, 허팝이! 고마워! 다음 날... 어휴... 아 무기야... 아... 어! 들어가세요! 빨리 빨리 먹고! 여러분 구독자 300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팝이 한국 챔피언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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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르기야... 아 너무 엄청난 행전이었어요! 아 부릅도 아프고... 허리 나쁘고... 아... 부릅도 아프고 안돼! 안돼 안돼... 하루라도 쉬면은 이게 또... 맞죠? 이게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지지... 자... 자 그럼 이제 국가대표를 넘어서 세계 챔피언 결정전 가기 위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두 꼭자 500만 기다려라... 가자 이게 결정을 안두고... 또 이 부상의 위험이 정말 크다 합니다! 부상을 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수요일에 가면 나가서 하다가 한 번 nineteen 수 있어! 안돼 안돼... 그래 보고...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거 이거 ! 이게 뭐야? 옆에 머리에 딱Fin고! 추가RY god 보여드릴게요! 간다! 잠시만 기다려! 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으악! 으악! 아아아아악! 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너무 가벼운 거 같아서 좀 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걸로 볼게요 무거운 거는 좀 더 재밌는 거 같은데? 글러브가 좀 가벼워졌네? 구독자 500만 기다려! 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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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으악! 어 이게 좀드쭉 할 줄 안 해네 오 어디갔어? 5개 가자 5개 구독자 500만 기다려 기다려 세윤챔피용 기다려 자, 준비됐어! 준비됐어! 이렇게 연습하면 이제 내가... 고모고놈!! 자 그럼 준비하고! 하나, 둘, 셋! 시작! 고모고놈!! 가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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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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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고 빙글빙글 돌고 빙글빙글 돌고 결제는 다 리오핀 덕허 자, 화장실 가서 똥 싸자 으아아아아아아악 아, 실패야, 실패 가봅시다! 아, 허팝이 포유한 코리안 넘버워 구독자 300만원 타이틀 아, 안 들어가네 여러분, 어깨 딱 차잖아, 이렇게 아, 좋아, 이제 여기 구독자 500만 멘트로 차러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중간 포즈가 너무 얼굴 잘생기게 그린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소송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챔피언 벨트! 자, 그럼 이제 저기 있는 중간보스 프로젝트 500만 월드 클래스 유튜브 벨트로 일단 따라 가옵니다 자, 가만! 허팝님! 힘내요! 안 돼! 끝낼 수 없어! 유튜브 구독자들! 허팝이 혼자서 만든 게 아니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거기 때문에! 짜자잔! 허팝이 이걸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왜냐?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나가, 나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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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열심히 훈련을 해서 허팝에게 여러분들의 기운을 조금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랑 허팝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9.500만 월드클래스를 한번 붙어서 이 타이틀을 허팝이 뺏어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봤느냐? 고정 댓글 보시면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파이팅! 5.500만 월드클래스 5.500만 월드클래스 자, 여러분들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허팝이 힘을 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 힘을 주세요! 이야! 으악! 이야! 이야! 아니지, 이거 허팝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허팝의 거지! 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자와 맨날 이제 한번 가보시죠! 파이팅! 자, 허팝 좀 연습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제 좀 요령이 생겼어요! 잘하죠, 이제? 다 맞고 있네? 한 50개 넘어갔는데 땀나요! 땀나, 땀나 진짜! 약간 운동신경도 늘어나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세게 치면은 진짜 반동으로 인해서 얼굴에 팍!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살살, 살살, 살살! 점점 속도를 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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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